신세계 그룹이 지난해 소매 판매 기준으로 아시아 유통기업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. 시장조사기업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 판매 기준으로 산정한 아시아 100대 유통기업 순위에서 신세계 그룹은 2021년보다 두 계단 오른 7위를 차지하며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포함됐습니다. 유로 모니터는 신세계가 2021년에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면서 온라인 고객 기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것이 온라인 사업과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 간의 더 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신세계에 이어 쿠팡이 11위, 롯데가 12위를 각각 차지했고, 네이버는 지난해 처음 20위권에 포함된 데 이어 이번에는 1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.